가위바위보 저논이네 스태프들한테 밥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아 진짜 부럽다 저논 밥을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아무치캠 먹어야지 아니야 버논아 그래도 100만원 이하니까 할만할거야 야 버논아 너 돈으로 아이패드 샀다 생각해 버논아 소감 소감 너네들은 안걸려서 정말 족발 좋겠어 왜 저논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기상캐스터 배혜지